공병호 TV의 공병호 매번 신문지상에 거의 말이 등장할 때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감탄사와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쪽 저쪽 섭섭하지 않게 참으로 살랑살랑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쓰는 작가는 언어 조탁능력 용어라든지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박지원 위원이 만들어낸 문장이나 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목포 시민들이 박지원 위원을 뽑아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아부와 요술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요술과 아부에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양반을 언제쯤 안 보게 될까 언제쯤이면 이분을 신문지상이나 언론 같은 데에서 보지 않아도 될까 이런 의문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지원 위원이 전하는 설민심입니다 박지원 위원이 설 연휴를 마치고 이른바 민심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제가 확인한 설민심은 이러저러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 연휴에 지역구인 목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전해받은 일정한 목포인심인지 아니면 목포인심을 제쳐두고 그가 만들어낸 인심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요즘은 여론조사도 마음껏 조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닥 민심을 A라고 들었더라도 B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바닥 민심은 이러저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민심을 지역구의 민심이라기보다도 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의견이나 주장이나 바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믿고 싶은 민심 그가 듣고 싶은 민심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그런 민심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를 기뻐하게 해서 만든 그런 민심 이런 민심들이 아마 이번에 민심보고서라고 올린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번에 내뱉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조국을 살려라 검찰이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탈탈 터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가 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주문한다 참 기가 찬 말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조국은 옳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윤석열은 나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결국 이번 선거는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목이 13개나 가까운 그런 조국을 두고 조국을 살려야 된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박지원 위원의 생년 연도가 194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보면 77세입니다 어마어마한 나이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고 자신이 내뱉어야 될 말과 뱉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문재인 조국을 구하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박지원 위원의 주장입니다 가장 많이 한 말씀은 역시 검찰 인사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 이야기였다 또 박지원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 잘한다 인사 잘했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도 있었다 수천 명의 관광객들도 강한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고 있었다 박지원 위원이 목포에서 들은 인심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목포라는 이름을 대고 자신이 만든 그런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국민들 가운데 이번 검찰 인사가 결국 검찰을 무력화해서 자신들의 죄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덮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명호 TV가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면 8만 명 9만 명 정도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98%가 이번 검찰 인사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집권 세력의 자신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사가 참 잘 됐다 이런 것은 그냥 아부라고 치울 수 있죠 아부라고 그러나 1942년생 77세가 되는 국회의원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박지원 위원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는 잘하고 있다 물론 자유동 중소상공인 알바까지 붕괴돼 장사는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또다시 이명박 근의 시절로 돌아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게 설민심이다 그냥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문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아부를 살랑살랑하는 그런 사례에 속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박지원 위원은 4.15 총선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만 호남발전, 진보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되고 대선 과정에서 호남의 목과 가치 그리고 호남 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주황정치에서 영향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된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상당히 박지원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못마땅했지만 이번에 설민심이다 이런 빌미로 내놓는 이야기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양식을 미뤄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지원의 요술과 아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77세의 박지원 위원의 이야기는 정말 아부치고는 극도의 아부고 요술치고는 극도의 요술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